연희는 꿈이 뭐니? 주인공이요 주인공은 엄청 멋있어요 주인공 절대 못한다고 당신 시연스타 차연희형 너 뭐하니? 대본 있잖아요 퇴역이라며 1회의 다시 트랙 5원 액션! 혹시... 귀검님? 네? 아, 네! 헉! 저분은! 하늘에 불사두를 닫으시고 쌀 한 줌에도 사람을 죽이는 귀신의 검 귀검님이시다! 해평 손님께서 내리신 면이... 혹시 대본 바뀌었어요? 선조와 동작은 여기 없는데... 춘추천국시대 탐험 내가 생긴 한 사람은 내가 필요없어 부탁이에요 태평소로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세요 여태의 후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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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CB whose 그, By… these엔monaryousing oneyでも בש약 지dir 감사합니다.